플라톤 대화편들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대화편으로 분류되는 것들이요. 별론, 소크라테스의 별론, 크리톤, 에우티프론, 라케스, 루시스, 카르미데스, 이온, 대히피아스, 소히피아스편, 그리고 중기 대화편은 프로타고라스, 메논, 에우티데모스, 고르기아스, 메넥세노스, 그리고 파이돈, 향연, 파이드로스, 크라틸로스, 국가, 후기 대화편으로 분류되는 것들은요. 파르메니데스 편, 테아이테토스, 소피스테스, 소피스트, 정치가,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필레보스, 그리고 법률입니다. 각 대화편의 주제를 간략히 살펴보면요. 변론은 민주정의 한계, 크리토는 법률과 시민, 에우티프론은 경건함, 라케스는 용기, 루시스는 우정, 카르미데스는 절제, 이온은 예술가의 영감과 기술, 데이피아스편은 아름다움, 소이피아스편은 나쁜 행위의 근원, 프로타고라스편과 메논편은 훌륭함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에우티데모스는 언어적 기교, 고르기아스 수사술, 메넥세노스는 추모연설을 다룹니다. 파이돌은 영혼과 형상, 향연은 사랑의 본질, 에로스, 파이드로스편은 영혼불멸, 그라틸러스, 올바름에 관하여, 국가도 올바름, 올바른 정체에 관해 다루죠. 파르미데스는 일과 다의 문제, 테아이테토스는 지식의 종류, 소피스테스는 거짓 지식과 참된 지식, 정치관은 통치자의 역할, 티마이오스는 우주론입니다. 우주생성, 그리티아스는 이상세계, 필레버스는 즐거움에 관하여, 법률은 윤리법, 그리고 분배문제까지 다루죠.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벨론, 크리톤, 에오티프론, 라케스, 루시스, 카르미데스, 이온, 데이피아스, 소이피아스, 프로타고라스, 메논, 에오티데무스, 고르기아스, 메넥스노스, 파이돈, 향연, 파이드로스, 크라틸러스, 국가, 바르메니데스, 테아이테토스, 소피스테스, 청시가,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필레버스, 법률까지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앞글자, 각 대하편의 앞글자에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외우기가 좋거든요. 변크, 에라리카, 이대소, 푸메, 에고, 메, 파향, 파크, 국, 파테, 소정, 티크, 필법 예수이십시 aproveCH